한 것까지 다시 해보자. 응. 팔 감고 찌르고. 찌르고. 모고 한 번에 쑥. 나 봐야 돼 뒤로. 지금 못 해보는 거 아니지? 눈이 너무 커가지고 못 보겠어. 맞지? 가면서 쓱 눈 이렇게. 응. 팔이 봐봐. 여기서 왼발 나가면서 팔이 이렇게 찌르는 거. 다리를 더 길게 써. 발부터 나간다. 딱 이런 느낌? 발부터 나가는 게 어떤 느낌? 다 낯설어. 괜찮아 괜찮아. 어떤 느낌인가? 진짜 힘들다. 잘해. 잘하고 있어. 조금만 쉬었다 하자. 어. 잘하고 있어. 나 근데 지금 너무. 집중이 잘 안 돼. 왜? 힘들어? 동작이 좀 어려워. 핸대무용 하는 건 어려워. 좀 어려운 거 같아. 내가 너무 못 하는 거 같아서. 나는 그게 싫어. 핸대무용 하는 사람이 봤을 때. 어색해 보이는 게 싫어. 이런 느낌. 스트릿은 노래를 듣고. 이거에 맞는 구간에 탁탁탁탁 넣잖아. 근데 신기했어. 음악 안 듣고 그냥.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. 그럼 맞추면 돼. 일단 연습을 많이 못 해가지고. 나 때문에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. 엄마 아까 한 대까지 다시 맞춰볼게. 다리 팔리고. 괜찮아 너가 잘하고 있어. 알았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. 붐리면서 팔을 뻗어. 가면서 쓱. 붐리고 쓱. 이거 자세가 힘들지? 너무 힘들어. 근데 하고 싶어. 할 수 있어. 둘만의 시간. 둘만의 공간에서. 서로를 위해 춤을 췄던. 정모씨와 소리씨. 알콩달콩 아름다웠던. 커플썸 뮤비가. 지금 시작합니다. We are K-POP. 엠넷. We are K-POP. 가능성이 더oks specialists. 욕장. 성향. 데이퍼. 욕장. 이ieving Asni. 니 베링. 저는 계속 whispering to fort. 감을 Shaul 시간. ittel다움드랑. 엠넷. 다운.